2분 후 2분 후 1분 후 살고자 해 봐 산삼입니다. 산삼 와 이거 아니네 산삼 잘하는데 이거 뭐야, 산산 와, 산산 흙이 엄청 좋다 이 금방으로 분명히 있을텐데, 산산이 우와, 이렇게 옆으로 타고 들어왔네 흙이 엄청 골골하다 진짜 산산이네 이야, 산산을 찍어 오래됐다 오래됐다 산산 끝내준다 산산 깼습니다, 여러분 우와 끝내줍니다 이게 사람인자로 싹 앉은 모습 우와 무릎을 딱 꿇고 있는 등모습입니다 산산이 산산이 대박이다 진짜 산산입니다, 진짜 산산 기가 막히다 여러분 산삼 캤습니다 이 주위에 또 산삼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산삼을 가지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오 어떻게 편산이 여기있냐 색깔이 죽이 이제 좀 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에 가져갈게요 일단 집에 가져갈게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워터!